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알고리즘상 외부 링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를 홍보한다?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요. 그러면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광고성을 좀 정보성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스킬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요즘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에 대한 피로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저품질이 안 되게 내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드리더라도 이 피로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링크를 절대 누르지가 않습니다.